취민 형, 새벽에 빨빨거리고 다니는 거. 우리 엄마 로망이었대. 니네 엄마가 이룬 거 전부다. 잘 안 됐지. 그래서 그 꿈 내가 대신 이뤄줄 거라고 믿고 살았었는데. 그것도 틀렸나 싶나 봐. 이젠 나 상대도 안 해줘. 어쩌라고. 야, 보통 사람이 이런 상처 꺼내면. 야, 안 됐다. 힘내라. 이 정도 반응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? 발표에 안 나가려는 이유가 뭐냐? 나갈 이유 없으니까. 난 장학금도 스카웃도 필요하고. 그거보다 너한테 훨씬 중요한 거. 어머니 발조치 아닌가? 한국의 지젤 김혜연. 그 타이틀 20년 전 여기 발표일부터였잖아. 너 뭐야? 뭔데 그걸 다 알고 있어? 나? 너한테 관심이 좀 많은 미래의 알브레이트? 우회하지 마라. 난 귀엽고 착한 스타일 좋아하니까. 진짜 뺀질뺀질. 어우, 죄송합니다. 어우, 죄송합니다. 내가 삽입하고 있어서 된다고 하네요. 우리의IDS가 정말로PRR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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XA 감사합니다.